셔롬! 당신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검사 안운동입니다. 오늘은 제가 와이퍼 운동법 뭔지 궁금하시죠? 우리 창문 닦는 와이퍼 어떻게 되죠? 이렇게 되죠? 근데 요즘에 여성분들 남성분들 가을 되니까 음식 많이 먹고 옆구리에 살 많이 찢는데 여기, 여기 운동 이거, 이쪽 네, 이쪽 운동 자,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이렇게 엎드리세요.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고 자, 이렇게 좌우로 약간 와이퍼 같나요? 제 엉덩이 쪽이? 어,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골반이 닳듯 말듯 자, 몸은 고정시키고 엉덩이를 좀 높이 들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어...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이쪽 골반이 닳듯 말듯 와이퍼 생각하시면서 비 오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? 천천히 아셨죠?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의 욕구의 싹 제가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elaborate 엄마 벽 음료